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주말들은 잘 보내셨나요? 원래 오늘 유파발 촬영하는 날은 아닌데 여러분들 미리 안내해드렸던 교재가 또 입고가 되고 해서 교재 발송 안내도 해드릴 겸 해서 유파발 촬영을 진행합니다. 고민석 강사님 우금강좌 선택이 고민될 땐 고민 말고 고민석쌤. 우금강사님이 고민석쌤이 있고 또 비슷하잖아요 성함이.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러한 문구를 넣은 것 같아요. 이제 우금도 열심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금은 무조건 고득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우금 고득점은 기본 베이스로 깐 상태에서 커밀과 한국사가 득점이 어느정도 나와줘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우금 고민석 강사님 개인적으로 저하고 동갑이세요 나이가. 나이가 같으세요. 누가 더 젊어 보이나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처음 뵀을 때 고민석 강사님 느낌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목소리 톤도 그렇고 좀 뭔가 믿음이 가는 좀 뭔가 이렇게 우직해 보이는 고려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이 굉장히 있으세요. 여러분들 합격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우금도 아마 이전 말씀드렸지만 이전 합격자들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강사님이 고민석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석 선생님 믿고 열심히 함께 달려가시면 분명히 우금도 고득점할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금 고득점을 하지 못하면 물론 우금도 어렵죠. 해보면 짜증나죠. 도대체 뭐 이렇게 외울 것도 많고 이거 물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사나 커밀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단기간에 효율성 있게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우금이기 때문에 우금 고득점을 못하면 계리직 합격은 어려워요. 우금 고득점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리고 커밀과 한국사가 어느 정도 득점이 나와줘야 그래 합격이 가능한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부터 시험장 가시는 그날까지 한국사 커밀, 우금 세 과목은 시간 배분을 좀 다르게 하더라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금은 무한반복 하셔야 돼요. 무한반복 하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시거나 이러한 부분은 강사님께 학습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드려서 지금 계속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강사님 지금 열심히 강의 촬영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좋은 문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노력하면 분명히 우금 고득점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믿고 여러분도 열심히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금 교재는 이제 이렇게 출간이 됐어요. 색상은 이전 교재랑 똑같은 색으로 됐고요. 이 뒤에 사진이 바뀌었죠. 그죠? 사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좀 바꿨고요. 교재 페이지는 601페이지입니다. 3월 5일 최신 자료를 반영해서 선생님이 이제 새롭게 내용 편집해서 그래서 출간이 된 교재니까 자 우금 교재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컴퓨터 일방 기출문제집 자 통쾌한 기출 해설 특강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일방 기출문제집입니다. 자 색상은 푸른 계열의 색상이고요. 페이지 수는 590페이지예요. 590페이지 두 개 비슷합니다. 이전 교재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매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보시면 되고 2016년도 2017년도 추가된 추록은 여러분들 이미 강의실에 올려드렸어요. 강의실에 통쾌한 기출 해설 특강 강의실로 들어가셔서 학습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아마 추록으로 올려진 교재 있으니까 불편하셔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해서 강의를 나중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이 교재에 구매하신 경우에 이제 이 기출 핸드북이 같이 갑니다. 기출 문제 핸드북이에요. 이거는요. 따라서 디자인은 똑같고 여러분들 핸드북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시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두께가 좀 많이 두꺼워졌죠. 이게 이전 핸드북이었는데 많이 두꺼워졌죠.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2016년도 17년도 문제를 다 수록을 했고 순서를 다 다시 재편했어요. 우리 지금 유상통 정규이론 교재 순서에 맞게 순서를 전부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통쾌한 기출 해설 강의로 이 교재로 모든 강의 모든 문제를 다 수강하신 다음에 한 번 정도 복습을 진행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핸드북을 가지고 자 이 핸드북은 유형별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총 복습을 하실 때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출 문제는 단순히 문제화단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문구나 이러한 것들을 완벽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교재로 최종적으로 기출 문제들 정리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쭉 문제 풀어보시다가 아 이 부분은 내가 잘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바로 우리 유상통 본교재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해당 번호 자 해당 그 섹션 번호를 가지고 바로 본교재에서 보시면 아 쉽게 쉽게 찾아서 내용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교재로 총정리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 교재 발송은 이제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체국에서 여러분이 오셔서 지금 계속 지금 어 나르고 계세요. 아 오늘은 오늘은 프리패스를 수강하시는 분들만 전체 배송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월요일은. 자 그리고 내일 화요일에 여러분들 결제하신 분들 패키지 강좌를 수강하시거나 또는 단과 또는 교재만 결제하시거나 결제하신 분들 결제하셔서 교재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내일 발송이 됩니다. 자 따라서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화요일 날 받아보시게 될 거고요. 늦어도 수요일쯤이면 교재를 받아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이번에 결제하셔서 교재 주문 예약해 놓으신 분들은 내일 발송이 되니까 수요일 거의 대부분은 수요일 날 받아보시게 될 거고요. 아마 우체국 택배가 보니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발송 다음 날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요일 받아보실 거고 그 다음 이제 결제하신 분들은 아 목요일 날 아 수요일 날 아니죠 화요일 날 받아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결제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대부분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결제하신 분들도 대부분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오류나지 않도록 집중해서 지금 발송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두 권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누락되는 거 이런 거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좀 점검도 하고 하고 있으니까 아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교재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는 교재 다 받아보신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열심히 달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열심히 열심히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가 보셔서 좋은 결과 거두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우리. 아 그 다음 이제 곧 큐코드를 열게 될 건데 우리 효율성 있게 가야 되겠죠. 이 큐코드 우리 지금 그 정규 이론에 수록되어 있는 교재가 700문제가 넘어요. 그 700문제가 넘는 문제를 다 해설 강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큐코드를 오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문제는 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궁금해하시는 문제들을 여기다가 그 번호 문제 번호를 쭉 좀 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 문제 잘 안 풀린다. 이 문제 좀 해설이 궁금하다 하는 것들 문제들 쭉쭉 적어주시면 제가 그 문제들을 먼저 녹음을 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큐코드 오픈해서 바로 그 문제 해설 강의들 보일 수 있게 할 테니까 여기에 댓글로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안 풀리는 문제 번호를 쭉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우선시에서 제가 해설 강의를 제작해서 큐코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 이후에도 계속 저는 큐코드 계속 지속적으로 녹음해서 업데이트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쉬운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해설 강의 보실 필요 없잖아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문제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올려주신 문제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답변 작업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문제들이 이거구나. 그럼 그런 문제들을 우선시에서 계속 큐코드로 녹음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들 해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 번호를 쭉 적어주세요. 그 문제들을 우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열심히 한번 또 저도 달려가 볼 거니까 이번 한 주 또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달려갈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쳐다볼 시간 없어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시간 이런 뭐 그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요. 이제는 열심히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무대보로 달려가면 안 되죠. 계획 세우시고 여러분들 한번 그 계획대로 차분히 차분히 점검하시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